연수할 칠판이 네이버 카페로 칠판을 활용할 거거든요 파워포인트 별도 없이 그래서 지금 휴대폰에서 저 위에 주소 카페네이버.com 체인지 119 플래시 하시고 283번 여기에 가셔서 강의하시면서 필기하실 때 지금 PPT가 아니기 때문에 업적 필기할 때가 그냥 여기서 보시고 메모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캡쳐를 해주시면 되고 항상 그대로 열려놓을 건 그냥 공개해놓을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소는 QQ 맨 끝에가 GQQ인데요 이거는 생활지도부 단톡방입니다 생활지도부 단톡방이 역사가 20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단톡방이 역사가 지금 만 11년 되는 단톡방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단톡방 방장님이 여기 조광희 선생님이시라고 이따가 모으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단톡방에 지금 현재 인원이 1420명이에요 그런데 오픈 단톡방이 총 인원이 150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 들어오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계신다 혹은 교권 요즘 교권 업무도 보통 행정적인 처리는 교무에서 많이 하지만 교권 보호 담당관이 관련된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교무가 아니라 생활지도부에서 하기 때문에 교권 업무에 관한 이야기도 편안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이 단톡방이 유효하냐면 다른 단톡방은 매너타임이 있어요 밤 10시쯤 되면 매너타임 더 이상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서로 쉽시다 하는데 이 생활지도 단톡방은 매너타임이 없어 24시간이 그냥 운영돼요 심지어는 새벽 2시에 누가 질문을 얼마나 답답해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썩어 그런데 당장 어디 물어볼 데 없고 또 이게 법률이라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 올리면 그냥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한밤중에 뭔 일이야 이러질 않아 그냥 새벽 4시에 답장 올라와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기서는 또 반복 질문해도 아무도 투벌거리지 않아 왜냐하면 생활지도가 워낙 업무가 빡시기 때문에 1년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 맡아줬기 때문에 서로 너그러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그냥 서로 품아시야 이거는 완전 정보 생활지역 품아시여서 즉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오픈카카오닷컴 GQQ예요 대문자 QQ 아 네 진밀번호 1500입니다 1500 1500명까지 된다 해서 1500이에요 교수님 단톡방 소개하고 있어요 저 뒤에 앉으신 선생님이 저 단톡방의 방장님이십니다 모자 쓰신 선생님 생활지도 근데 생활지도 신규 적용력 선생님들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한 번쯤은 생활지도를 거쳐가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생활지도를 하시게 되면 아이들을 거꾸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담임만 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케어할 수는 있지만 생활지도부를 해야 정말 학교에서 꿇어 오기들 정말 감당 안 되는 그런 애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 입장코드가 150이고요 시간이 네 아 네 이거 다 틀렸어요? 네 아 이것도? 이거 이건 많이 남았네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1500 입장코드 1500 네 네 잘 잡으셨네 여기 물 여기 물 네 저 단특방이 11년차 됐어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현재 장학관님, 교장, 교감, 생활교육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장님들 오셨으면 학교에 가셔서 부원들 여기에 꼭 가입하도록 권유하시면 부장님이 편하셔요 솔직히 그냥 거다 질문을 하니까 요즘 작년에 핫 이슈가 뭐 분리? 가피해자 분리였죠? 그런 것들 근데 이 법이라서 이제 함부로 못하는 근데 여기서 다 전문가들이 답을 해 주십니다 하시죠 뭐 시간이 네 여러분들 지금 막 시험 기간에 축제에, 시험 대회에 어떤 점이 되었고 홍보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시기? 주신데 이 시각 내담이 얼마나 힘든지 안 되는 페니스도 올려주신 거 보고 저는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은 조금 많을지 궁금하려고요 이 분은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분은 좀 많이 알아들은 교장에서 흥분한 건 전화가 어떻게 보면 고민하거나 하셨습니다 네 아마 혹시 회사안에로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저희 처음에 있는 분들은요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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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그런 이륜으로 전화를 안 주시고요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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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도 전화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송영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해볼만한 일이다 라는게 저는 지금 퀸드락을 많이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못쓸려서 그 여자의 앞부분이 그때는 퀸드락을 넘기고 그게 어떤 시점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하고 좀 아프게 하느냐는 걱정이다 어쩔 수 없을 것이래요 성과는 아름다움을 걱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탈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날 오고나서 이런 데이크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게요 10월, 12월, 12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까지 좀 오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시간을 통해서 촬영 소통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날, 그 날의 직후라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인사장은 또 어떤 것 같고요 우선님들 많이 남으시고 이것도 힘들어하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오늘의 직후라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의 민수입니다 네, 네 지금 장학사님께서 그렇지 지금이 국감 시즌이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으실텐데 이 연수를 기획을 하셨네요 네 용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주소 여기 이 위에 주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학교에 가셔서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들한테 교권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이 방에 오픈 채팅 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오늘 오늘 짧은 시간에 질문하기 어려워도 여기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활교육 담당 교사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장코드가 1500인데 이제 워낙 핫한 뜨거운 주제들이 이렇게 다뤄지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 입장코드를 설정해 놓았으니까 그 방에서 입장코드를 안내하지는 마시고 워낙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디 이렇게 주제를 잘 잡으셨나 몰라 자해를 하는 마음 우리는 자살을 모른다 주옥 같은 강의를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이 제가 미리 질문을 주십사였던 것은 생활교육이 광범위한데 그러다 보면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질문을 해 주십사고 말씀드렸고 정말 한 학기 1년 동안 고뇌에 찼던 그런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 나와 주셨어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겪은 고통을 남에게 공개한다는 물론 익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커밍아웃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아 나만 그런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권 침해 지금 교권 담당 선생님들이 워낙 많이 오셨습니다 교권 담당 선생님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교권 여기 이 자료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지금 오늘 계속 그냥 바로 여기서 받으세요 여기 이 주소 스트레인지 119 슬래시 하시고 283에 오셔서 계속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다운받아서 가져가세요 제가 교직 35년 동안 있으면서 만들었던 생활 교육 자료를 오늘 다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내려 봐주세요 283입니다 스트레인지 낯선 행동 119 283입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자 교육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이거를 내 컴퓨터에 선생님들 그 휴대폰에 저장을 하세요 네 휴대폰 저장하시면 일바로 저장하신 선생님께 제가 안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안경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보여주시면 안경을 네 저장되죠 여기 일바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안경 쓰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 지금 그걸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받으신 유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유인물 나오고 이따가 차례대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차례대로 오늘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요거를 오늘 잘 들으시고 내일 학교 가셔서 모든 교직원에게 공유되면 좋겠다 요 자료 네쪽 자리 자료를 자세한 설명은 이따 드리고 첫 번째 질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제가 이거 파악하는데 35년 걸렸습니다 아이들의 낯선 행동 요렇게 이거를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요즘 애들 왜 저래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냐 내년에 들어오는데 후년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올해 계속 달라 계속 달라 이상해 근데 제가 이것의 낯선 행동의 핵심을 파악을 했어요 바로 이 도표입니다 도표도 내려받으셔서 카톡 푸사로 하셔도 좋고 오늘 제외에서 필기를 종이에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다 커스테해서 내려받으셔서 아 맞아 맞아 송 선생이 그러는데 애들은 애들이 왜 낯선 행동하냐 알고 보니까 그것의 그 낯선 행동의 핵심의 그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있더라 우울감 근데 100에 99가 그래요 특별하게 뭐 조현병이라든지 야스퍼거라든지 이런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보는 아이들의 모든 거의 모든 낯선 행동이 결국은 뭐에서 비롯된다?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에요 저게 깃돋다 방잠땡 여섯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깃돋다 시작 깃돋다 방잠땡 그럼 하도 제가 깃돋다 방잠땡 깃돋다 방잠땡 하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깃돋다 잠방땡 깃돋다 잠방땡 그 사람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저게 웃겼나봐 그래서 아니 방잠땡이라니까 잠방땡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근데 왜 이 순서가 뭐예요 더 심한 거다 아니 왜 잠자는 게 수업 방해보다 더 심해요? 뭐 아들이 물어봐 그래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지으시옷하지 않아 뭘 하지 않아? 네 지금 자살이라고 말씀하신 선생님 상품 드릴게요 네 어이 뱅뱅이 한 점 드셨습니다 네 여기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왜 학교에 나와서 스트레스 풀어서 그렇다죠 그래서 방잠땡 잠방땡이라 방잠땡이라 학교에 나와서 포대 자는 애들 속에 사실은 더 위험한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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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 근데 무려 1930년대에 얘기했어요 몇 년 전이에요? 9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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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행동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건 무엇일까요? 근데 우울감에도 신비로운 백신이 있어요 드라이커스가 이미 얘기했어요 1930년대에 그 백신이 바로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담임마트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우리나라에서 담임마트신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다 무엇을 키우는 거? 소속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교과담임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하여간 내가 뭔가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친구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오늘 4세월이라 거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어떻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속감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탈 행동이 이 박스를 넘어왔어 그럴 때는 이거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초성키즈 무엇일까요? 요즘 시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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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규정?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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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권 때문에 많이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실은 현재의 생활 규정 안에도 아이들의 낯선 행동 교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학습권 침해사안 신고서 있죠? 요거 여기 보시면 근데 밑에 있는 항목은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애들하고 사사건건 싸우지 마시고 특히 학습권 침해되는 이런 거는 요렇게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직접 만드셔요 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규정을 보고서 그중에 수업과 관련된 것들 그걸 요렇게 제가 표로 복사해서 일단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선생님들께서 꼭 여기 오신 분이 신규가 됐든 적용력이든 부장님이 되셨든 간에 교권 담당관이시든 간에 요거는 꼭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학교마다 버전을 만들어서 뭐 경기중 버전 서울중 버전 전남중 버전 만드셔서 요기 각 교실에 잘 보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교실이 칠판이 있으면 칠판 바로 옆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미 생활 규정에 적지 않은 규정들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뭐 선도들 뭐 징계 우리끼리 쉽게 얘기할게요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몰라요 제가 답답할이 많지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자기 손안의 무기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 누군가가 수고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 좀 수고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애들하고 이거 또 뒤에도 하나 거울 옆에다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 밤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하고 일일이 싸우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일관된 태도로 아무야 너 지금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당의 불손한 태도를 보였구나 그러면 어떤 징계까지도 가능해? 특별교육까지도 가능하다 이거를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주시면 안 되고 옐로 카드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바로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생활 규정이고요 그 다음은 더 위에는 뭘까요? 생활 규정 네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봐 자 어떤 안경 토끼 안경을 드릴까 쿨 안경을 드릴까 아니면 할로윈을 드릴까 토끼 안경 네 축구 박수 좀 주세요 네 아 저거 다 싼 거예요 인터넷에서 파티안경 검색하시면 백종류도 넘어요 네 애들이 좋아합니다 세ак 생활기록보다 그러니까 손님들 제가 오늘 드린 거 여기 추천서 있죠? 대입 추천서 미대 간 학생 대입 추천서인데 그렇게 이게 강력해요 생활기록 저는 대한민국 교사에게 쌍권총이 있다 교권에 쌍권총이 있어 오른손에 든 총이 바로 생활기록부라는 거예요 생활규정, 처벌보다 생활기록부가 애들을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적어주는 게 필요하죠 어느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시대요 부러기들하고 씨름하다 보니 평범하지만 잘 살아가는 애들에게 신경을 못 써서 정말 미안하다 그거는 평생을 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미안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로 할 수 있다? 바로 저 생활기록부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안에 제가 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려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는다 이 안에 아마 이게 책 한 권 분량이 될 거예요 질문을 너무 잘 주셔서 두 번째, 학생들의 구체적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사로서 힘들어요 참 신기스럽다 좀 지나면 지쳐서 못하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조광희 부장님 어떻게 조언을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민원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의 저는 그렇게 민원인의 80%는 이게 뭐 해결을 원한다기보다 또 누군가 좀 들어줄 사람 답답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한 편 아, 애가 안타까워 그런데 내가 그걸 도와주기도 힘들어 그럴 때 그냥 아, 그랬어? 아휴, 힘들겠구나 아휴,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안이 됩니다 그걸 이제 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 다 같이 미러링 거울 대어주고 아이가 안타까워할 때 안타까워해 주고 선생님,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집에 딱 때려 부셨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 아휴, 아빠가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우리가 또 가정사회 그건 물론 가정폭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협박주의 말투를 싫어하고 이 선생님이 좀 난감하겠다 여기 링크로 219로 제가 링크로 답을 거동했습니다 애들이 이거 진짜 작은 팁인데요 제가 교직 마무리하는 6, 7년 그때는 정말 제가 약속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애들한테 미리 그 반 애들한테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 신청을 받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 밤마다 그래서 그 반에 맨날 자는 분들이 요즘 장례 희망이 유튜버래 밤새 뭐, 뭐 그 하다가 오니까 졸린 거야 걔네들한테 야, 너 재생목록 만들 줄 알아? 그럼 네가 재생목록 니네 방금 만들어 아니 애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효과가 뭐냐면 선생님이 내 노래를 내가 저 애들이 신청한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고르시면 안 돼 그래야 애들이 진애들이 골랐기 때문에 저건 누가 신청했어? 라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 노래 신청한 애는 그 노래 들을 때 방해받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걔가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 야, 조용히 좀 해 이런다 그러니까 읽어 양등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보기 때 등등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자습을 하기로 하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방향 행동 시작 이게 최신 경향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할까 수업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일까요? 관심 끌기는 수업 방해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묘하게 달라지는데 수업을 관심 끌고 싶어서 떠드는 애들은 우리 기분이 그렇게 안 나빠 그런데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애들은 기분이 나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저는 제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구나 하는 애들 제 평생에 딱 한 명 봤어요 물론 그 당시는 애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지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그냥 지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자기 우울이 너무 심하니까 주변 애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 자체가 싫어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걸 어떻게 읽어 화가 뻗쳐있는데 얘는 아침에 교실에 들어올 땐 4천왕상을 하고 들어와요 교회 앞에 4천왕상 아시죠? 이러고 들어와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계속 스트레스를 풀어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 저격 딱 선생님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나중에서 제가 부모님 면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얘가 어머니가 폭탄이야 어머니가 아이와 갈등을 갈등을 핑계로 해서 자살을 시도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애 밥도 안 해주고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집에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 그러니까 애가 학교가 건대 근처였거든요 맨날 건대 가서 알바해 밤 10시까지 삼겹살 집에서 서빙 알바해 왜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때 정교 1등 하던 애인데 시험에 한 번 정교 2등 했다고 엄마가 공격을 했대 그러고는 자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아이들 끼 떴다 방잔땡에 저 밑바닥에 뭐가 있다? 정말이야 우울감이야 그런데 애들이 우리가 또 상담교사 상담교사도 아예 이런 속마음을 뚫어내기 힘들어요 애들도 말하기 싫어합니다 나의 구차한 삶에 대하여 그래서 이런 아이들 폭력정행도 할 때 얘는 또 뭐가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조광희 부장님하고 제가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반묵자 상담이야 이런 애들이 정말 자기 고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누군가 주변에 어른 한 사람이 있어서 반묵을 주고 놀아주고 그런 거 생활지도 부장할 때는 동아리도 날라리 동아리야 날라리들 추천받아가지고 걔네들이 데리고 일러가 그래서 지금 실은 이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밥먹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상담할 때 자꾸 본전을 빨리 뽑으려고 해요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시켜 그러니까 애가 내가 다시는 먹나 봐 다시는 안 먹는다 그냥 먹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지가 또 지가 스스로 말을 거의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보면 애들이 나중에 다 얘기를 해 자기 힘든 사정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밥을 사준 아이가 총 4번 사줬어요 10번 먹여 안 넘어가는 애 없다 4번만에 다 넘어가 그럼 졸업해 그럼 졸업해 신규 선생님들 저경력 선생님들 이런 고민들이 많으셔요 어느 아이에게 에너지를 뺏겨 말손과 그럴 때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제가 팀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나이스에 성적 비교라는 비교 탭이 있는 거 아시나요? 아시는 분? 두 분? 성적 비교라는 탭이 제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활용해 보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확인하자 돌리면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점검이 되나요? 그게 이제 성적 비교 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봤던 지필고사와 다음에 본 지필고사를 비교해줘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는 성적이 없겠지만 성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당장 가서 해보세요 성적 비교 탭에다 플러스 1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플러스 1 그러면 이전에 지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반별로 쪼르륵 다 나와요 고신비한 무기가 있는 그게 수행은 빼고 지필고사만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쪼르륵 밤마다 다 나와 그러면 이때 담임이 성적 상상상이라는 상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신 성적 상상상 교과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같이 읽어보실게요 2학생은 시작 지금 내일 가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면 1학기 기말고사와 2번에 중간고사 받나요? 끝났어요? 네 그 성적이 나올 겁니다 비교한 거 그러면 보통 이게 1점이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난이도를 기말고사에 조금 어렵게 내자 그렇죠?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성적 향상상을 주시면 애들이 거기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팁들 그 밖에 또 경기도는 상점제도로 없어졌습니다만 주변활동을 그 팀인데 저도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열받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열받은 게 에너지야 그거를 함부로 쏟지 말고 화로 쏟지 말고 주변에 우리 반에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막 칭찬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제가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열받았을 때야 그렇게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열받았어 시측되고 내가 그 놈한테 내가 질 수 없다 열심히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칭찬해 줘야지 그러면 이번 주 주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런 문자 한 통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 날 애들이 물론 애들도 선생님이 어떤 녀석 때문에 속 푹푹 썩어서 맨날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 하는 걸 애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 방법 시험 때 이렇게 써 역발상의 생활주의 시험 때 요즘 애들 교복 입어요 거의 출인이 입고 이렇게 오지 그런데 그럴 때 약으로 찌르는 거야 시험 때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험 때 시작 시험 때 교복 차려입고 시험 기간 교문 지도가 없음에도 교복을 차려입는 준법성을 보입니다 라고 생활기록부 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활기록부에 쌍곤총이 있는데 오른쪽 권총이 뭐다 생활기록부라고 저런 게 아주 애들을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 아니 그러면서 나중에 담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카리스마하고는 거리가 법이죠 그런데 애들이 저한테 나중에 2학기 때쯤 되면 우리 담임은 진짜 시우치우테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야 우와 아까 받으셨잖아 제가 대신 귀여운 스티커를 선물해 드릴게요 뽀로로 스티커를 석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저런 거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하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아침에 꼬박 끝 우리는 왜 생활기획이 왜 힘드냐면 제가 발상에 전한 역사 말씀드릴게요 지각하는 애를 체크하면 고단합니다 그런데 일찍 오는 애를 체크하면 행복해져요 그게 다른 건가요? 어때요? 다른 게 아니죠 사실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왜냐 일찍 온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을 하니까 일찍 온 애들하고 눈을 맞추게 돼요 아무게 왔네 그래 이리 와 지각 안 했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아이들에게 생활기록부에 또 적어준다 아침 자율학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으면 그럼 또 그래서 보통 생활기록부가 선생님들 출력해보면 몇 장 돼요? 보통 한 3회 정도 되죠 그런데 저런 걸 미주알 고주알 적어주면 어떤 애들은 7매 8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어때? 철저하다 웃으면서도 얼마든지 카리스마를 있게 하실 수 있다 거기까지 자 이거는 비슷비슷한 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한 대 묶었어요 학생과 슬슬 조건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게임만 하고 학교는 다니기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보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오로지 게임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생활교육의 시작 저는 한 녀석은 서든어택을 하는데 서든어택이라는 게 옛날에 옛날에 서든어택인데 계급이라는 게 있대 계급이 뭐냐 중장이래 그랬더니 그 애들이 우와 놀라는 거야 중장이 중장이 대단한 거냐 그럼요 칼은 몇 시간 정도 해야 되자 한 7,8시간 해야 될걸요 우와 이분은 야간에 게임대학을 다니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한테 그분은 그분은 대체로 주무시죠 그런데 오면 제가 꼭 중장님 오셨어요 선생님들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 학생들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요즘 애들 무기력하다 해요 그런데 무기력하면 사실 학교 못 나와요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아침에 시간표 보고 잔다 골라서 슬퍼 그렇죠 슬프지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수업시간에 잘까요 초성퀴즈 ㅈ ㅈ ㅈ ㅈ ㅈ ㅈ 수업에 잘 어느 시간에 잘 끝에 글자가 충이에요 충 정답입니다 네 스티커로 드릴게요 애들이 진지충 수업을 싫어해요 진지충 받기몰레보다 싫어해요 애들이 잠을 자는데 어떤 수업에 잠을 자냐면 진지하기만 그런데 그게 좋은건 나쁜건 둘째치고 트렌드가 그렇다네요 애들이 제가 지금 굳이 선생님들한테 도깨비같은 안경을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장사를 이렇게 하나 그나마 이런거 이렇게 끼고 또 이런것도 있어 비장의 부지 자는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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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에다가 갖다가 애들이 참지를 못해요 네 화 안내요 더 웃기는거 눈뜨기 전에 웃더라구요 요거는 상품으로 못 드려 이게 만원이었는데 올라서 지금 만오천원이야 응 이거 저독분에 많이 팔렸을거에요 뽀로로 마이크 응 이게 이러니까 애들이 제 수업시간에 잠을 안자기로 선택하더라구요 서든어택 중장님도 하루종일 와서 졸린거 아니거든 다른시간에 주무시고 제시간에 눈뜨고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을 증거들이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임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1학년 전체에서 꼴찌하느라 했어요 평균이 20이 안돼 근데 이분은 딱 오셔서 1학년 때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자 근데 못 일어나 종이 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산거에요 걔 때문에 얘를 깨우려고 근데 알고보니까 얘가 마인크래프트 BJ야 마인크래프트라고 블럭 쌓는 게임인데 아프리카 TV에 천등 이내래 얘는 이미 스타에요 그 동네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 계속 스타인거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무기력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끄집어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툭수반을 제치고 꼴찌하던 애 비교하는 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말이 여기까지 나왔대 너 어떻게 쟤보다도 못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알고보니까 얘가 소녀시대 팬블러그 운영자에요 저기 가보시면 방문객이 백만이 넘어요 블로그 운영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방문객 몇 명? 네 너무 방문객 백만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운영을 해봤는데 얘는 슈퍼 파워블로거였던 거예요 오늘 좀 이제 신규 선생님들도 오시고 저경력 선생님도 오셨는데 이제 좀 걱정이랑 좀 내려놓자 우리가 아이들을 제가 제가 나중에 저걸 학년 말에 아는 거야 학년 말에 롤링페이퍼라고 친구하고 이제 머지않아 헤어질 텐데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 장점 좀 써줘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행동발달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초등도 아니고 같이 지난데 관찰할 거리가 있어야지 니네들은 알잖아 친구들 장점을 좀 써줘 그러면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동료평가를 해서 써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야 소녀시대 작작 좋아해라 그제서야 아는 거야 그러면 제가 통탄을 했어 통탄을 3월에 이걸 알았어야지 그러면 저도 나름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막 삼지사방 소개시켜줘가지고 애를 붕 더 띄울 수 있었는데 더 띄우면 대학의 홍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 수시로 갈 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이제 보니까 시간이 49분이다 45분이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굳어 그래서 기막혀요 안 봐도 알아 35년을 45분 믿으면서 쉬시고 10분 쉬시고 네트워크 서로 모처럼 모이셨을 텐데 서로 인사 나누시고 편안하게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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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